에이리언 에이리언이 생각나는건 뭐지? 오마이갓 하나 둘 셋 오마이갓 대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은 16킬로짜리 문어를 준비했어요 진짜 크지않아요? 다리 한짝이 이거 몇 식구가 먹을 수 있는거야 16킬로짜리 문어를 한번 신나게 뜯어보도록 할게요 구독,좋아요 눌러주세요 잘먹겠습니다 일단 잘라볼게요 화면에 다 담기지도 않아 여러분들 끝장납니다 와 대박인데? 하나도 안질겨 우와 불닭소스 매워 매워 불닭마요 꼬리를 꼬리가 아니라 끝머리 끝머리 푸미 쫄깃 꼬리 고기는 꼬리 돌아다니м 밀집되어 있어서 더 쫄깃쫄깃하고 이 위쪽은 좀 부드러워요 취향대로 드시면 될거같아요 자 끄퉁머리 빨판맛 불닭마요 너무 커서 한줄만 나왔어 빨판맛 불닭마요 예쁘다 모빌같지 않아요? 모빌 쫄깃해 대기 쫄깃하니 쫄깃 맛있게 늘어내줘 바지 15 빨판 뜯기 바삭바삭 16kg나 크니까 빨판이 굉장히 꼬득꼬득해 자 이번에는 문어를 불로 지져가지고 불맛을 내도록 할게요 아바타 아바타 준비 완료 자 고소한 냄새 어머 왜이렇게 커 우와 진짜 크다 앗뜨거 앗뜨거 버터가 줄줄줄 버터가 줄 이렇게 윤기가 나고 있어요 먹어볼게요 크니까 먹기도 힘들어 불맛 오지구요 α 멘트 이케 하이 지 terms 너무 맛있어요 자 이제 머리를 좀 먹어볼까 머리가 엄청 커요 일단 콜라부터 콜라 짠 얼음컵 자 이제 머리를 한번 뜯어볼게요 이걸 저거 뒤집어야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으알 여러분 와야 앞에서 뭐가 나와 머리가 진짜 이만해요 겁나 커 에이리언이 생각나는건 뭐지 자 일단 머리를 먹어볼게요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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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짜 어우 좀 짜요 야 뭐 음 야씨 어우 힘들어 진짜 힘들다 머릿살 약간 스테이크 맛이 나는데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이 머릿살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문어가 크면 클수록 질기다는 말 누가 했느냐 진짜 부드러워요 오늘 이렇게 16kg짜리 대왕 문어를 먹어봤는데요 정말 커서 나머지들은 가족들이랑 나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두구두구 한번 1년 내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,좋아요 눌러주세요 자세히 면이 자세히